니 옆에 봐라 이거. 니꺼라 내꺼 넘켰는데 니꺼 많다 지금. 그리고 저쪽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완전 니꺼데 이쪽은. 완전 니꺼래.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니 그게 뭐 제꺼에요. 이거 넘어가 있잖아 너한테. 줄기가 지금 줄기가 그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너 오성과 한음 몰라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에서 어떻게 됐더라? 도마도 이거 하는데 뭐 오성과 한음까지 나와요 아저씨. 야 그 과일이 우리집으로 넘어왔어. 그걸 따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아니 근데 제가 먹은게 아니잖아요. 이게 넘어갔으니까 이건 니꺼야 뿌리는 내꺼지만. 하기 어려운거를 지금. 그래야 니가 저거 이해해야 돼요. 평생을 저렇게 사랑한다. 오성과 한음 몰라 오성과 한음. 지식이 있어야 돼 사람이.